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을까 윤석열 총장이 부산에 본사를 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주식거래 의혹수사를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보강했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신라젠을 수사해오던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폐지된 뒤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했던 신라젠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주가가 9% 정도 빠졌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신라젠입니다. 2003년도에 창업된 바이오기업 신라젠은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유전자세포치료연구소는 양상부산대병원의 외래병동 지하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올린 다음에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크기로 보면 10조원에 상당한 정도의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신라젠은 2019년 8월 1일날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백이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대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80%가량 추락하게 됩니다. 펙사백은 신라젠의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개발 성패 여부에 따라서 신라젠의 기업가치와 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가 하락 바로 직전에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그에게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만 15만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임상중단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을 갖고 그동안 수사해 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의혹의 실상입니다. 신라젠은 여건과 인연이 깊은 부산대 의대와 여러가지로 얽힌 점이 그동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또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임명된 강대한 양산부산대병원의 소학의 내과 교수도 신라젠 주식을 팔아서 수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강대한 교수가 받은 스톡옵션은 비슷한 그런 자문을 해주고 받았던 100여 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젠 의혹 사건은 신라젠이 정권 실세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였고 어쩌면 부산 경남을 토대로 한 친노 세력 및 친문 세력들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마는 실상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물증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의혹을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건을 재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라젠 의혹 사건 수사 확대라는 것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날개를 펴도록 만들게 됩니다. 특히 신라젠과 인연이 있는 정권 실세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은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일부 유튜브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신라젠과 모종의 의혹 관련이 있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합니다마는 이건 역시 그동안 어떤 종류의 물증으로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신라젠의 성장과 상장에 여건 실세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그런 주장이 상상력에 의한 소설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는 검찰 수사가 앞으로 나와봐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젠 의혹 사건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작전 세력들이 개입해서 아무튼 15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리스크를 안고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은 투자 당사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신라젠의 임상실험 실패와 이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에 신라젠의 일부 임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은 검찰 수사의 의미입니다. 그동안 신라젠 수사를 맡아왔던 서울 남부지검에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1월 28일 날 해체되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 일부에 다시 배당하고 금융수사의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파견해서 재출범 수준으로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습니다. 고위급 간부인사로 새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수긍함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3명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에 1명의 검사가 파견돼서 4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한 다음에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의 결정 외입니다. 1월 28일 날 신라젠 의혹 사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각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은 신라젠 임직원 사건입니다. 이런 신라젠 의혹 사건을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가 됐습니다. 1월 28일 날 그때도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신라젠 의혹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권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일었습니다.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조사 일부에 다시 배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재출범 수준으로 수사팀을 확대해서 수사팀을 보강한 다음에 수사를 더 진행하라 이런 지시가 상당히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잘 알련 입장과 같이 윤석열 총장은 검사로서 펀드라든지 주가 조작과 같은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시대에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했고 또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해서도 실력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신라젠 의혹이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6개월간 수사에 오던 그런 수사팀을 확대 재개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렇습니다. 신라젠 의혹 사건은 2019년 8월부터 무려 6개월 동안 조사가 이어져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2019년 8월 28일에 검찰은 신라젠의 서울 여의도 사무소와 부산의 본사를 정적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시의 차익을 노린 사건이었으면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필요가 없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팀을 재출범 수준으로 보강해서 다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지시 속에는 신라젠 의혹 사건이 단순히 미공개 정보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 의혹이 단순한 미공개 정보 활용을 통한 시체 차익을 노린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6개월 정도의 수사기간이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에 풍문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수사팀을 왜 학대 개편해서 다시 재도전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